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수앱지수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868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4일 오전 11시 25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수앱지수가 어떤 관련주죠 지금 현재 테마적으로 바이오의약품 회사인데 연구개발하는 회사인데 지금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스포트니크V 관련주로 개발 위탁생산에 나섰다라고 뽑혔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식으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서 거의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 13,000원 이상에 물려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거고 11,000원 이상에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분란집에 부채질하는건 아니지만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부분이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정도 지금 2연상 3연상까지 갔잖아요 2연상 정도 갔을 때는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주가 갑자기 급등락이 이렇게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이는지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외인 물량하고 개인 물량이 지금 많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본다면 기관계 물량은 없어요 사실 많이 빠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서 요런식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던 요런식으로 횡보하는 좀 세력들이 아래에서 매무소화할 수 있게 좀 내버려주는 이런 횡보하는 구간을 좀 거쳐야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쯤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14,000원 이상 물리신 분들은 평당가 무조건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14,000원 이상에 물렸으면은 저는 평당가를 어떻게든 낮춰가지고 만원 최소 11,000원 아래대로 낮추려고 노력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게 당장에 17,000원까지 올라가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있을 종목이기도 하고 위탁 생산이 이제 여러가지 이제 그 보시면은 최근에 올랐잖아요 떨어졌다 자리 잡고 다시 오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2월 23일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준 이유는 러시아나 이런 그 이게 좀 느리네요 EU 회원국 슬로바키아 러시아 백신 도입 소식에 바이넥스 이수 앱지스 급등세 이런 식으로 재료가 아직 살아있어요 어떤 재료가 살아있냐 일단은 첫 번째 위탁 생산 위탁 생산이라는 게 뭔가 어떠한 뭐 납품이나 수주를 맺어갖고 뭔가 확정이 돼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위탁 생산은 다른 EU EU 회원국에서 국회에서 지속적인 지속적인 생산을 지속적인 이제 오더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청할 때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이수 앱지스 포함한 7개의 이제 회사가 어쨌든 위탁 생산에 나섰기 때문에 스푸트니크죠 스푸트니크 V죠 위탁 생산에 나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인 상승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슈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큰 테마로 작용한 부분이 이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위탁 생산으로 인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엔 끝맺음도 이걸로 끝맺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 떨어지면 하방에서 자리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은 이 위탁 생산이라는 거는 재료가 무궁무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오더를 요청하게 되면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또 실적에도 반영이 되지 않냐 이수 앱지스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종목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 분석을 보시면은 실적이 엄청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탁 생산 부분이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가겠죠 뭐 회원국의 지속적인 이제 슬로바키아 거기서 오더가 들어와서 좀 급등을 했는데 다른 이후 회원국에서도 지속적인 좀 요청을 한다면은 주가가 급등하면서 실적을 뭐 어느 정도 기존에 지난번에 마이너스 180억 원을 찍었다 적자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위탁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하면 주가가 다시 급등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11,000원에서 12,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당장에 17,000원 부근까지는 올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좀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좀 불안정해요 코스피도 불안정하고 코스닥도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이 자리에서 다시 어떻게 자리를 잡는 여기서는 자리를 잘 잡고 올라갔어요 대신에 한 번 더 은봉으로 빠진 자리를 확인하면서 이 이후에 지금 중립신호차트가 나왔죠 중립신호차트가 나왔죠 그러면 추세 반전의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지켜봐주시고 신규 매수를 들어가던지 아니면은 평당가를 낮추던지 왜냐하면은 우리는 떨어져서 이렇게 횡보해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횡보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세력들이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반등을 줄 수 있다는 여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횡보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수앱지스 좀 관심을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 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브랜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재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재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초단체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체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 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